아 진짜 나 여기서 죽을 줄 생각도 못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프리즈마티가 있네 목소리를 모르겠지 이거 42호에서 50번 가까이 죽었어 40이래 40 어 근데 자유팀이 각이시네 아 진짜 본맵 본맵 475 우리 껌님 룩이야 475 더하기 541 그거밖에 안나와요 그 밖에 안나왔어요 1000 약단 너무 좋네 뭐라고요 1016 맞나 1016 예 몰라요 400 얼마라고요 475 1016 맞아요 아 진짜 이거 뇌절 너무 많이 했어 진짜 이거 하면서 1 475 2 5 5 6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